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 피의자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강대 총학생회도 오늘 시국 선언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과 사과,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저녁 전주에서 세 번째 시국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파장으로 전북을 찾기로 한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6 공동체 한마당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 프리존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북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오는 11일로 연계했는데 11일 방문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정부 고위 인사에게 지역 현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현안 사업 건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2살 어린이가 숨져 전북대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로 전북의 응급이송체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는 6개월 뒤 재심사를 하겠다는 단순한 대책만 발표할 게 아니라 권역응급센터를 대체할 기관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을 8만 대에서 20만 대로 늘리기 위한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오는 2025년까지 4,6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상용차 개발과 자율중행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의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완성차 부품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한 해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을 20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이를 위해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도시와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7%로 높지만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80.5%로 19%포인트가량 낮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농촌 관로사업 예산으로 163억 원을 확보한 만큼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크게 높이고 부안, 무주, 장수의 노후관을 교체해 농물 발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 하루 동안 전주 객사 앞길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시범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객사에서 다가교 내거리까지 60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 뒤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정기 운영할지 다른 곳에서도 운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사무실을 임차해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공간정보연구원이 청사를 신축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내년부터 공간정보연구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혁신도시 산하견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간정보연구원에는 현재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120명까지 증원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전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의 통합 입장권이 판매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에서 치러지는 조별 예선 6경기와 16강전 1경기 등 7경기를 30%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는 통합 입장권 2017장을 연말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구매 신청을 대신해 줄 예정입니다. 전북 현대 레오나르도가 K리그 대상 최우수 선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 32경기에 출천해 12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레오나르도는 광주 정조국, 서울 오스마르와 함께 최우수 선수상을 놓고 3파전을 벌입니다. 최강희 감독은 감독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가운데 수상자는 오는 8일 결정됩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실업팀에 입단한 제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대학교 전 씨름부 감독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실업팀에 입단한 제자 6명으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실업팀 입단을 대가로 제자 어머니로부터 3천만 원을 챙기고 전북 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천 6백만 원을 가르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수 8.4도, 전주 9.2도 등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겠지만 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더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따른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의 잇단 시국선언에 이어 원강대 교수들이 전북 교수들 가운데 첫 시국선언에 나섰고 오늘 저녁 전주에서는 세 번째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혁신도시 공립유치원들이 이전기관 자녀 선발 비율을 20%로 축소하며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원화 가운데 20%만 선발해도 이전기관 자녀들을 모두 선발할 수 있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 쓰레기 매립장이 2018년에 포화상태가 됩니다. 소각장 신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최근 잦은 비로 벗집의 상품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우농가가 벗집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잠시 후 JTV 어두싱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